할렐루야! 예수님만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온열방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기도문을 만들었고, 그리고 에누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비다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송축합니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루가타. 메올람. 베아도올람. 찬양받으십시오. 여로토록.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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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원약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6.25 전쟁 때에 전쟁할 수 있는 자금을 대었고 180만 명의 미군들이 대한민국 와서 싸워줄 때 유대인들도 함께 싸워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6.25 전쟁에 와서 여기서 싸우다 죽어서 묻힌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러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이루어야 하기 위해서 이달에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66장 8절에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진통을 겪은 즉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질문합니다. 누가 이걸 본 자가 있느냐, 누가 들은 자가 있느냐 1948년 5월 14일 이 나라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날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같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름뼈입니다. 그런데 그 마름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기이한 일을 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합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변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빚을 줬으니까 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가 오른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수머니에 은빠를 넣어주었습니다. 방금 이거 하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알리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빚을 갚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업장에 내 백성을 이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할 때는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스피크 투도 하로부 제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이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울의 중심에 심장부에서 이스라엘 다이세별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듯이 이 서울역 광장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손포함을 축복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에루살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국제사회의 반유대주의는 무너질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원악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로우니 그로우니 아멘 아멘